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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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잊지 앨범 잊지롱! 춥지?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이유 정리라는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성장했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위에 유애나분들께서 콘서트를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객석에서 저도 같이 즐기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지 못해 너무너무 아쉽지만 최대한 뭔가 분위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밝은 곡들 가져왔거든요. 달라딜라랑 스니커즈는 사실 편하게 즐기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약간 떨리네요. 소울이 입고 나오고 있어! 저 밖에서 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지금... 저... 신발만 주시면 잠깐 밖에서 듣고 올까 봐요. 자면서 듣고 올게요. 저도요? 나도 보고 싶어! 나가고 싶어! 이게 실화인가? 뭔가 유일하게 수록곡까지 다 듣는... 우리 뿐이 아닐걸? 우와 뭐야? 뭐야? 왜 아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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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손기에 끼고 싶다! 근데 이거 밑에 깔리는 운동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오! 열기구 보인다! 아! 보인다! 아! 보인다! 열기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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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너무 좋다 어 내가 너무 잘 못했어 아 나 진짜 저기 앉아있고 싶다 아우 친구들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이미 저희가 게스팅인게 스포가 좀 됐나봐요 밖에서 리허설을 두들려서 그래서 아예 선배님은 정말 셀 수 없는 분들에게 진짜 사랑을 받는 가수시구나 생각을 진짜 세상 더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아 저희 끼고 싶다 맨날 영상으로만 아유 선배님 무대를 보고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 감동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 제가 같이 함께 와있다는게 이곳에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계신 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 감동을 직접 살로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약간 이 소름이 부럽습니다 유애나분들 다들 엄청난 티켓팅을 시열한 티켓팅을 뚫고 들어오신 대단한 분들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저도 여기 끼고 싶어요 블루밍 블루밍 나왔던 블루밍 파란불 저희가 또 아이웨이 팔레트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인연이 이렇게 또 감동이 넘치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선배님으로 꽉꽉 채워도 진짜 모자라는 1분 1초에 저희가 오픈이나 가져가는게 제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핫폰으로 너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굉장히 모순점이죠 네 바쁘지 않아 네 바쁘지 않아 사랑하는 맘에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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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저희 단중 속에서 존장하고 남게 있었나? 나라 빠빠빠빠 제가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전 국민이 사랑 아아 이렇게 잠깐이나마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요 아무튼 너무 영광이고 아아 무릎 들고 싶어 다들 지금 보고싶다고 찡찡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 나도 무릎 들고 싶어 무릎 들어야 되는데 무릎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저 시간의 바깥도 들어야 되고요 아 너랑 나도 저 춤 봐야 돼요 근데 진짜 무대 많이 하신다고 시간의 바깥이랑 너랑 나를 붙이시다니 근데 노래가 많으시잖아요 스미스 짜는데 정말 그니까 많이 하셨겠어요 저희가 라일락 다음에 저희 노래내요 우리는 오렌지 아 유나은 잘 어울릴거에요 맞아 일단 우리는 오렌지 까지 막 가버려 내가 오렌지가 몇 번이나 될게요 버버리야 저희 멤버 한 명 한 명 다 다른 선물을 준비해주셨어요 저희는 보라색 꽃이랑 라일락을 사이사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보라색을 더 주문해 근데 근데 카드 진짜로? 뭐야? 진짜로? 정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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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나 미치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나 지금 이렇게 한 명 한 명 맞춤 잘 어울리는 선물을 또 고민하시고 골라주시고 그리고 편지까지 한 명 한 명 다섯 명을 써주신 거잖아요 손 아프게 손 편지로 나 이거 한 명 한 명이 진짜 대박이야 아 이런 가수가 돼야지 와 나도 이런 선배가 될 테야 선배님께서 찾아보니까 하늘색을 좋아한다기에 제 생각에 리아 씨와 어울릴만한 선물을 골랐는데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골라봤는데 이걸로 한 명은 한 명 청순하고 어른스러운 채령 씨에게 어울리는 걸 찾다가 제 느낌들을 골라봤는데 마음에 들었어 대박 나는 팔레트 촬영 때 제 이미지가 너무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셨다고 화려한 느낌으로 골라주셨다는데 마음에 들죠? 안 봐도 마음에 들어요 이미 그냥 제 마음을 꽉 채우셨는걸요? 와 진짜 감동으로 골라주셨어요 와 진짜 감동으로 골라주셨어요 울면 못 올라간다니까 말했지 지진아 응 선배님 계속 우리한테요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선배님이 설마 이거 좋은 날이야? 우린 찰나서 고개 찰나서 고개 찰나서 고개 찰나서 고개 찰나서 이거 이거 뭐지?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겠어요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이어로 들을 수 있어요 잘하고 오세요 어! 저 뭐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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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방금 무대로 막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뭔가 저는 굉장히 오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뜻깊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아유 선배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집 가서 일기 써야겠어요. 오랜만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유애나님들께서도 저희 환호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막 웃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유애나 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방금 막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함성소리를 다들 들으셨나요? 진짜 다 같이 너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유애나 분들. 그리고 아유 선배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여러모로 뜻깊은 것 같네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희도 덕분에 선배님 무대를 뒤에서지만 선배님의 노래를 또 인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잖아요. 맞아요. 이건 아무나 못 듣는 거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애나 분들 즐겁게 즐기시고 조심히 집 들어가셨길 바랍니다. 맞아요. 시작! 미치 미치 나이자.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은 공연도 화이팅! 이렇게 매우 오잖아. 안녕. 지금은 추석 연휴인데요. 원래 전주에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차가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가 서로 놀라서 나랑 데이트할래? 해가지고 엄마랑 서울러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연남동 데이트를 했는데 해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특수 같은 데 잡아서 이렇게 먹고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곱창집! 완전 맛있는 곱창집도 가고 저는 엄마랑 항상 데이트하면 웹컷을 찍거든요. 하루라도 뭔가 엄마랑 제가 둘 다 젊을 때 뭔가 추억을 남겨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또 엔남동에는 귀여운 소품샵이 많잖아요. 거기서 막 야옹! 소리가 엄청 울린 거예요. 야옹! 거기가 딱 고양이들 엄청 많은 소품샵인 거예요. 보다가 너무 귀여운 액자를 발견해서 제가 바로 겟했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지? 이거를 봤어요. 이것만 살라고 계산을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눈을 너무 밟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지? 이렇게 두 개를 사서 방에다가 걸어두면 너무너무 귀엽겠다 싶어서 딱 샀어요. 추석 기념, 밀찌의 언박싱. 추석 때 산 건 아니지만 벌써 향이 좋아. 이건 저도 지금 애껴줬는데 또 특별히 밀찌들한테 관계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짜잔! 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청아 언니가 저희 콘서트에 왔을 때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간 건데요. 캔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 향이 되게 좋아요. 너무너무 취향적이야. 미들노트가 오렌지 블라썸. 음 또 제가 오렌지 블라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 일단 저는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향도 향이 주나? 언니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이거는 버늘 편인데요. 저희 엄마가 서점에 갔는데 저희 스페셜 앨범 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농담을 내 것도 하나만 사줘. 종류별로 이랬는데 엄마가 진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히. 나도 미치 앨범 있지롱. 처음 봐. 기대돼.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짠. 귀엽다. 귀엽죠? 오! 나잖아. 안녕? 너무 예쁘지? 저. 너무 예쁘니까 반말이 나와버렸어. 이거. 컬러 카메라 너무 예쁘다. 오! 리아홀 되게 예쁘게 나왔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땐요. 이거 여러분 꼭 오래오래 간택하셔야 됩니다. 멤버들 다섯 명의 얼굴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짜잔. 됐습니다 여러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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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 CL이 있더라고요. 유진이가 나왔는데 저는 제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 노란색. 노란색 하니깐 생각하는 건데 엄마가 그 회 먹을 때 저한테 소스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엄마였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였구나? 내 발음의 원인. 저는 이제 소스의 민족이 됐기 때문에 소스 듣고 저도 소스래! 이랬던 거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순간 뭐야? 소스지? 이러면서. 초록이 민트색 예쁘다. 이렇게 모든 앨범을 열면 제 얼굴이 먼저 나오네요. 이게 다 뜨네요. 조금만 웃어줄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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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지 나왔습니다. 예! 어 진짜 내가 나오네? 진짜? 오빠 붙이지? 아 조금만 애껴 붙겠어. 최령아. 최령이 어디 보니? 이거 너무 귀엽게 나왔다.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추석에는 엄마랑 둘이서 데이트를 했는데 진짜 별거 안 했거든요? 산책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쉬었다가 그냥 되게 편하게 보냈는데 엄마를 집에 보내기 싫더라고요. 이제 조금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확실히 가족들하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되게 행복했다, 행복하다라는 걸 다시 깨달았던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엄마랑 저랑 바지 허리 늘린다고 진짜 이러고 다닐 정도로 엄청 말먹었거든요. 그냥 동글동글해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제가 또 전주를 다시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믿지들도 추석을 잘 보냈을란가? 많이 궁금한데 잘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잘 쉬었으니 열심히 한번 달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질추였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너무 웃겼어. 멜리만 더 먹었습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 엄청 잘 지켜봤어요. 멜리까지 눈을 띄게요. 양은 생생각 점く간이 넘는 것 같기도 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